안녕하세요 레이디스코드입니다 아직 코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신이 없지만 잘 맞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랑 잘 맞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누굽니까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제 이상형 최시원씨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씨요? 우리 준희씨의 이상형입니까? 네 지금 군회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슬픈데 제가 싸인시대를 가지고 군대에 기회가 된다면 면회를?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시원씨 저 레이디스코드의 막내 준희입니다 너무 팬이고요 앞으로 방송 활동하면서 많이 친분 쌓고 싶으니까 군대에서 의심을 하시고 제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싸인시드 들고 꼭 면회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사장님이 허락해주신다면 너무 EXTENSE